생각해봤니? 영매일 그만두라고 했잖아. 솔직히 나 없으면 아쉬운 건 홍 사장님 아닌가? 오늘따라 컨셉 되게 이상한 거 알아요? 귀여워서 그래요. 탁치라고. 잡아요. 움직이지 마. 니 등 뒤에 붙었어. 괜찮겠어? 지아,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던데. 뭐라도 알면. 그러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. 와... 퇴기록은 나 말고는 볼 사람이 없는데. 우리 할머니 퇴기록 한 번이 사라졌는데 니가 가져간 거 아니야? //